못 먹어도 고도리 자 이제 리에를 위한 군이죠 자 갑니다 아 뭐야 어? 뭐였는지요? ㅇㅇ 뱃 zer 뱃 뱃 뱃 뱃 문 뱃 연기 뱃뱃뱃뱃뱃 enemies 테이블 10불로 15불로 11불로 15불로 아이고 아휴 아휴 다시한번 자 오신분 다들 반갑습니다 첫사랑이님도 반갑고 타워다 1개 왜 한마디 공격이 많은 공격이 잡혀있습니다 어, 피었어, 피었어 응, 드렉스로 하겄습니다 이렇게! 더 사야겠다 그렇지! 아 뭐니 아 진짜 아 다이모스 빡치네 저거 그래도 나름 좀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타워하나가 이겨요 타워하나 리브라 먹어야겠다 흐흐 루트 루트 좀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잘 안되네요 어려워 사람들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이제 17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막 세컨 가지고 장난질하니까 저도 털려가지고 힘들더라고 천천히 하려고 요령을 좀 많이 만들어야 겠어요 세컨 가지고 막 장난질하니까 제일 싫더라고 뭐야 거의 거의 대부분이 세컨인데 아 조커에게 침파드 조커에게 침파드 잡아!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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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네 나 뭐한거야 아 나 너무 못 큰다 지금 25밖에 안되네 레벨이 아 전투부에 나왔어요 그래도 이정도면 뭐 어느정도 자 방지에 써있죠 아 정말 대단하네 얘네 얘네람도 좀 잡아야 겠어 어 아 아 아 아 이래 걸려버렸네 으흠 됐다 이속은 꽉 찼고 이제 뒤로 가야지 32 좋았어 좀 컸어요 이제 32로 내 창이 돌지 못하는 건 없어 악은 쓰러졌습니다 악은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또 한가네 또 다이몬스 핀말이 왔네 아 나 또 다이몬스 핀말이 왔네 아 아 나 이거 또 나 때문에 지겠는데 이거 큰일났네 여기서 막은 다음에 저 트루퍼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온라인 게임이라니까 아니 사이퍼즈도 그냥 네이버에만 쳐와도 많이 나오는데 확 안을 켜준다고 이렇게 징징대는 아 온라인 게임이라니 좋았어 이거 타워 타워 이래야 된거 타워 이거 미움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닌가 아 아닌가 봐 저거 미는게 나가냐? 세명 아까 세명 좀 썼는데 이기면 재미있어 이기면 뒷면 짜일라고 이기면 재미있어 도망가기 때문에 를 염색할 때 염색할 때 뱃뱃뱃 이리쩍 잘 못할 수 있냐? 이거 염색할 때 염색할 때는 염색할 때 염색할 때 염색할 때 염색할 수 있는 염색할 때 쫓아! 쫓아! 에이 니가 이기 까야지 이거 이걸 까고 이제 거기 뭐야 트로펄 잡아야지 잡았어! 잡았어 잡았어 얘 왜 따라와 얘 쟤 왜 따라와 아우야 아 형 아 도그라드 흐흐 흐흐 자 그래도 많이 깠어 이정도면 그쵸? 아 근데 저쪽 쓰읍 아 저쪽 많이 컸네 그 아저씨 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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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한테 운이 갔다 하는구만 뭐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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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넛! 빠르바르바이! 우리가 이기겠다! 아 이거 밀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왔어 브라보 아 또 또하라고? 왜? 어? 공성변기 나는데 왜? 공성변기 나는데 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 트루프 하나 뺏기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. 아, 안 맞네. 이번엔 트루프 하나 뺏기, 패 질문. 거대전의 탁진 램을 포착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자른들과 버전을 부정하고 responded. 어! 아, 이겼다 이겼어, 이겼어. 자, 녹화는 여기까지 아, 이겼어.